야 뭐야 니 얼굴이 왜 그래 뭐? 야 눈에만 여자들 싹 다 불러 그냥 싹 다 불어 공채현 이 새끼 신났어 아주 아깝다 진짜 아까도 말했잖아 제 꿈몰이라고 지 때는 모르던데 그래서 내가 말할라 걔 먹으면 딱 가리잖아 존나 울쌍해 야 그만 울어 니가 왜 울어 아 어떻게 안 먹이지 지태 앞에서 꼽지지 뭐 채연아 너 담배 폈었네? 아 너 맛을 폈었지 목은 왜 그래 다쳤나? 룸카페 갔다 왔나? 채연 너 눈이랑 코 했다고 했지? 아 아니 티가 안나길래 궁금해서 응? 아 난 안했지 응 가즈か